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바로 라이프 템포의 체어 매트리스입니다 제가 이 제품을 이렇게 받은 이유는 제가 방송을 하면서 계속해서 자세가 불편하고 자꾸 이러면서 방송을 하는 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모두 다 틀어지고 이상하게 되잖아요 저의 자세를 고쳐보고자 한번 시켜봤습니다 이게 제가 체어 매트리스에 앉았을 때의 모습인데요 아까보다 훨씬 더 뭔가 올고다지지 않나요? 앉기만 해도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엉덩이를 잡아주고 골반, 여기 꼬리뼈 쪽을 지탱해주는 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앉을 수가 없어요 지금 다리도 꼬지 못하고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올곧게 앉을 수밖에 없다 저같이 이런 틱톡에서 방송을 하는 호스트분들께 정말 좋은 제품이 아닐까, 조금 생각이 듭니다